습니까 금상은 지금 자격루라는 물시계를 백성들에게 공중시계로 내주려고 술술을 부리고 있네 이건 따져보면 금상의 것이 아니지 통치자인 우리 사대부의 것이지 헌데 이 도가 마치 제 것이냐 백성들에게 알랑되면 함부로 퍼주려는 흉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겠지 주상전하의 휘를 함부로 입에 올리시다니 반역입니다 백성들이 공중시계를 갖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가 백성들은 그 앞으로 모이게 되고 전에 없던 활발한 교류가 시작되지 그리하면 종국에는 바로 공론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지 그 공론이 어떠한 것인지는 자명하지 않은가 통치자를 성토하는 공론 지배자에 반대하며 비지배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론 이런 것들이 바로 공중시계가 놓인 마을의 중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네 어리석은 금상은 그것이 곧 왕의 힘이 커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네 사대부를 누르고 백성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그 소통 끝에는 왕권에 몰락이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말이세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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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